리ğlu Julie told me during one of these lunches, he said, You should look at and maybe you should buy So I eventually just left her alone. That went up like something like ADX after he told me that. 네, 안녕하세요. 열리기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시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투자자 한 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투자 실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또 투자 실력 이외에도 참 인생이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사다단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소개해드릴 거리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투자자 한 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리루라는 투자자인데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투자자인데 나이는 66년생 올해 57세입니다 중국 출신이고요 현재는 히말라야 캐피탈이라는 본인이 창업한 운용사의 회장을 맡아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략 운용자금은 18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앞서서 투자 실력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수익률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19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9.4%로 굉장히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워버핏이나 찰리 먼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리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찰리 먼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리루이기 때문입니다 찰리 먼거가 본인이 이제 100세에 가까운 인생에 있어서 남한테 돈을 맡겨본 게 처음이다 그리고 그 돈을 맡기는 사람이 리루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리루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세계의 정복도 가능한 사람인데 다행히도 리루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찰리 먼거에게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워렌버핏과 찰리 먼거와 엮인다는 걸로 이미 인지를 채셨겠지만 가치 투자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찰리 먼거는 이 리루를 중국의 워렌버핏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굉장히 좀 다사단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투자자 중에서도 제가 언급한 찰리 먼거도 그렇고 이런 좀 역경이 많았던 투자자들이 있는데 리루는 그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이 인생의 굴곡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루가 본인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뽑은 게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만든 사건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입니다 리루가 66년생이잖아요 이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리루의 부모님이 아버지는 소련에서 유학을 다녀온 엔지니어였다고 하고 어머니는 지주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대혁명의 시기인 중국에서 이 두 명을 가만두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리루가 굉장히 어렸을 때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루는 졸지의 부모님을 잃고 다른 가정에 위탁돼서 자랐는데 근데 이게 바로 다른 가정에 입양이 돼서 정착해서 그대로 이제 자라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리루를 위탁받은 가정에서 리루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입양되고 파양되고 입양되고 파양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게 리루의 어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가정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 비극이 하나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76년 탕산 대지진인데 이때 당시 중국의 탕산이라는 지역에서 진도 7.5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거의 다 초토화가 됐는데 이 당시 리루가 이 탕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자신을 받아들여준 가족을 다 잃고 자기가 입양간 가정의 형제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루가 이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정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참 소외된 사람들이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그래서 살아가려면 나 스스로 자립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때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루는 생존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폐허가 된 도시를 뒤지고 다녔다는데 그 과정에서 서양 잡지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이때는 영어를 할 줄 몰랐기에 그 잡지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잡지에 미국의 거리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정말 이곳은 자유가 있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곳이구나 나도 한번 이런 곳에 가보고 싶다 라면서 서구 사회에 대한 동경을 이때부터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루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바로 천안문 항쟁인데요 이때 당시 대학생이었던 리루는 천안문 항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냥 참여만 한 게 아니라 지도부 중에 한 명으로 천안문 항쟁을 이끌어간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천안문 항쟁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문화대혁명과 상산대지진을 겪으면서 얻었던 교훈들을 실현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리루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생겼고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도부까지 되면서 천안문 항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었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군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도부에 대한 수배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보신 이 사진은 이 당시 리루에 떨어진 수배령이고요 그래서 리루는 중국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홍콩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홍콩으로 도피를 했다가 그 이후에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리루의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리루 투자자 리루로서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됐는데 리루가 컬럼비아 대학 최초로 세계학위를 동시에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학부를 경제학으로 졸업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하나 받고 또 동시에 로스쿨을 졸업을 하면서 법학학위도 하나 받고 그리고 또 NBA도 이 당시에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학위를 동시에 수여를 했다고 하고요 경제와 법을 전공한 이유는 본인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법과 경제를 전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NBA 과정에서 워렌 버핏이 컬럼비아 대학에 특강을 왔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그전까지 리루는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중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이라고 하면 사기고 협잡이고 뭔가 탐욕이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렌 버핏에게서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는 아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진솔하고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구나 이건 좀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면서 투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리루가 학자금 대출이 상당히 쌓여있고 막상 수입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돈이 급한 상태였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 특강 이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 놀라운 점은 역시 이 비범한 사람은 시작도 창대한 모양인지 투자를 시작을 해서 졸업할 당시에 10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1년 후에 운용사를 창업을 하게 되는데 버핏 특강을 듣고 투자에 입문하고 나서 운용사를 창업할 때까지 4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정말 투자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이때 당시에 히말라야 캐피탈이라는 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금융에 투신한 이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시아인 인권 관련된 재단도 설립을 하고 그 외 여러 단체의 기부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리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업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리루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 라고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사람이 리루에 대해서 평가를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의 그 인터뷰를 보시기 전에 모니시 파브라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64년생 59세고요 본인의 이름을 딴 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용 자금은 대략 7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경우는 비금융권 출신이거든요 원래는 IT 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IT 회사를 창업을 하고 엑싯을 해서 6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거머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만 달러로 운용사를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현재 2022년에는 그 규모가 700배 성장을 해서 7억 달러가 됐고요 모니시 파브라이 하면은 단도 투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단도가 칼 단도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부를 창출하는 노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저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기 위한 원칙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이거를 이 단도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모니시 파브라이가 리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everything yeah okay and i figure out it's a cosmetics company and then i also figure out that there's some of their products you can actually find in southern california but i could never really figure the business out okay and i really couldn't really get my arms around what was the secret sauce here i eventually just you know left it alone and that went up like something like 80 80x after he told me that okay i just watched it like go crazy okay and they had this product which extract from snails uh which women would apply on their on their faces and it would make them younger make them look like younger you know the wrinkles kind of go away or whatever and amore pacific had been able to do what they had been able to convince chinese women that i think now a korea is very well known for being kind of the state of the art for asian women's skin products and so on and they had they had had a massive tailwind from chinese women clamoring for their products and they done really well and so i said you know well such is life and then you know after a year or something he tells me um you should buy mao thai okay and i said you know ilu and i i used some colorful latch with him i said you know you give me these names then i go and i can't figure out how to take so i'm not gonna do it that way please spend the next 20 minutes explaining mao thai to me he said why didn't you ask me that for amor pacific i would have done that i said okay you know we we're gradually learning so then he proceeds to explain mao thai to me and mao thai is now the most valued uh liquor company in the world it's the most valuable company so basically just has one product but it's more valuable than any of the other global liquor players and it was depressed at the time right because there was a corruption scandal and people could no longer give yeah as a gift yeah it's very very heavily consumed by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being wined and dined by people in the private sector and all that and of course the mao thai is flowing freely and then it became that if you were out at lunch if you were a government official and there was mao thai on the table you wouldn't be seen after that you pretty much would suddenly disappear off the face of the earth never to be heard from again and uh yeah so there uh when they were cracking down it became synonymous because the government's perspective was nothing good is happening if there's mao thai on the you know one bottle uh i don't know what the prices are now but when i was when i held the stock it was over a thousand dollars or twelve hundred dollars for for a bottle and it might be a lot higher by now and this time i was actually able to understand the business they actually had english financials and it was pretty straightforward to figure out and uh made the investment and like everything else in my life i sold too soon but anyway those lunches were really good when i asked charlie the question he said well it was a complete no-brainer and he said i just had to look at the track record so he said here's a guy who was on student loans he had no money and on the float of the student loans which is you know he would get the money in you know january maybe he has to pay it in april or something he said he would invest the float of the student loans and when he graduated he had a million dollars okay when lilu finished at colombia with colombia's loan money the stuff he was doing and then after that he he went into venture capital and he had an incredible record you know one of his early investments is a company now that we know as capital and actually a lot of what is capital like you a lot of influence from from lilu and capital like you basically is the closest thing you can get to to bloomberg so it's it's a really incredible uh product i mean like we have a subscription we pay them an arm and a leg can't get around and you know so he's been an incredible investor and i think what what charlie said was it was one of the easiest decisions to figure out that lilu was amazing he said that his track record was incredible 네 그럼 보셨듯이 리루가 이 업계에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과연 그럼 리루의 투자 철학은 어떤 걸까 우선 리루가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루는 가치 투자자를 돌연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리루가 봤을 때 이제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을 95 대 5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의 95%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5%는 이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몬거 같은 시장을 이기고 굉장히 큰 불을 읽어낸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면은 이제 찰리 몬거나 워렌 버핏 같이 같이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큰 불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리루가 이 5%의 사람들이 돌연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인류는 집단을 이뤄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집단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동의를 해주면은 그게 맞는 거고 동의를 안 하면은 틀린 게 되는 건데 근데 이 5%의 돌연변이들은 남들의 의견으로 이 시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증거와 사실에 기반을 해서 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이들은 진화 과정에서 나온 돌연변이 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리루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5%가 되려면은 인류가 진화의 과정에서 생득한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은 가치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 가치 투자자라는 것은 시장에서 정한 주가와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매긴 주가가 맞지 않는다 라는 판단 하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리루의 생각에는 한마디로 이해 리루 생각에는 이런 가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반영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 놓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시장에서의 기회를 찾기란 굉장히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루의 투자를 보면은 정말 이런 거를 찾나 이런 걸 투자를 하나 싶은 게 있거든요 이 모니시 파브라 인터뷰에 나왔듯이 당시 한국의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성장성 있고 저평가가 됐다는 걸 찾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 외에도 또 현대백화점에 투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리루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은행에 투자한 적도 있거든요 그 은행이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 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또 큰 수익을 거뒀는데 이렇듯이 리루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안 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가치를 그런 시장에서 이제 저평가 기업을 발굴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열심히 봐서 이제 숫자들을 파고들어서 가치평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연 그 경영진이 능력이 있나 경영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경영진이 사는 마을에 가서 몇 주간 머물면서 그 경영진의 친구, 이웃, 가족 그리고 경영진의 본인 이렇게 친해져서 그 경영진을 파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루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타입이거든요 이걸 리루가 운영하는 히말라야 캐피탈의 13F 자료인데 보시면은 종목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마이크론과 벤코브 아메리카가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루는 아까 보셨듯이 그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는 마을에 가서 머물 정도로 굉장히 집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기업의 전모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굉장히 이 기업에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그럼 그렇다면은 큰 금액을 베팅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루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까 본인 투자 실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전에 팀버랜드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팀버랜드에 어떻게 투자를 했나 이거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루가 이때 당시 팀버랜드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밸류라인이라고 금융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지를 당시에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시에 팀버랜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정보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팀버랜드에 어떻게 투자하게 됐나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영상 시청하시죠 아름다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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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ncil만 — what is your building quasiん as part of the book value year? How do you know about como seaker is below book value? Where everybody is going, you can send it to the book value, they're saying what's in the book. How much of the Book context? Now pollution is almost 300 million, and of course it was the end of the Q3 in retail. What you know about kind of an end of Q3 in retail? This is really where your kind of 익ancy chopping penation knowledge helps you. 총사원에서는 المzing because last quarter Go to back to previous Moe Coronavirus and what is it normal like because we're going to collect a lot of cash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it's almost the entire book to I roughly 275 million is in the working capital everything else cancel each other and so you probably collect about 100 million cash at the end of the quarter if you look at the other 2 years so roughly pyl своеlie is 200 million and a plus 100 million fixed asset And if you do, you know, a little bit more study, you're going to see there's entirely buildings and real estate, basically. So you've got a pretty decent protection on the downside. So what do we know about the earnings, the cash flows? And the ones you want to really pay most attention is basically kind of the pre-tax and pre-interest earnings, the unleveraged. And you want to compare that with unleveraged capital that is needed in the business to get you a sense of what kind of business you're having, how much they're making. Give me a quick sense. How much is that? Well, if you're skilled, it shouldn't really take you more than one second to find that out. You've got 13% roughly of operating margins, of 800, what, 800, 850 million. You get roughly, what, 100 million, 110 million. How much capital is deployed in the business? You would have roughly about, let's say, 200 million in liquid asset and then about 100 million in buildings. And then the 200 million of liquid asset, probably 100 million is cash. You'd roughly have a 200 million deployed capital and roughly returns about $110 million. So you're return on your deployator capital roughly around 50% at that point. So that's not a bad business. 네, 리루가 굉장히 좀 너무 비버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사람들한테 생각할 시간도 거의 안 주고, 너 이것도 몰라? 라는 식으로. 너무 이 가치평가를 훅훅훅 훑어 나가서 영상을 보시면서도 흐름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시 한번 리루가 한 말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밸류 라인에 보면은 이 당시 팀버랜드의 운전 자본이 3억 달러, 그리고 자기 자본이 2억 7천 5백만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동 자산이 2억 달러, 고정 자산이 1억 달러, 그리고 또 유동 부채가 이 당시에 1억 달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사용 자본을 계산을 하는데, 사용 자본이라는 것은 투하 자본과는 좀 다릅니다. 투하 자본은 영업에 관련된 자본만을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 사용 자본은 영업 외의 것들,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괄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총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2억 달러, 고정 자산이 1억 달러니까, 이걸 더한 값에 유동 부채를 빼서 사용 자본이 2억 달러다라고 리루는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팀버랜드가 매출 채권이 2억 달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리루는 이 매출 채권을 계산해서 아마 빼버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률이 13%고, 매출이 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대략 한 1억 천만 달러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사용 자본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나 계산해 보니까, 55%, 리루는 대략 50%라고 영상에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리루는 이 당시 팀버랜드가 꽤나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business was trading roughly, you know, right around the book value. book value is pretty clean, and so it shouldn't be bad business to begin with. So next you check sort of why this whole thing sort of fall apart at that point. Sort of missing. Remember you always sort of think as yourself as a business owner, if you can buy the whole business at this price, you know, you probably want to own it. And it's actually, it's not a bad name, right? Most people recognize Timberland as a brand. So you try to check, you know,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about this. You know, you may not really listen to their advice, but you want to really know what other people are looking at. So you check to see whether there's any analyst report. It turns out there's no analyst report. Nobody covered this. Sales is, you know, it's a reasonable company. It's a big brand. So why nobody kind of cover about this? The investor should really investigate if a journalist. And so you've got to have a very active, very curious mind. You'll find there's actually a whole bunch of different shareholder lawsuits. Now you have an owner who owns 40%, owns almost 100% of the vote, and most of the shareholder doesn't have a vote. If you were the 95% of the other investor, what conclusion you would draw? What would you really worry about that management might be milking money from the company, might be manipulating their books because they control everything? There are virtually no constraints on what they do. There are a whole bunch of a lawsuit that tells you to complain about something, right? So what do you do next? You download every single piece of the document of the court cases, every single case, and read them from page 1. And that's why I was saying that if you don't have a curious mind, if you just want to do it because you want to make money out of it, the chances are you're not going to do this. You know, I'm just so curious. They say, what's happening in this? This doesn't add up. All the cases really come down to really one thing. Actually, it's basically one complaint. It's just multiple filings. Well, they used to provide some guidance, and they didn't deliver, and the investor gets pissed off. And so the owner also gets pissed off. You can, you know, vividly see his defense. You can get a sense of his personality by reading those documents. He said, you know what? I'm not going to do this anymore. I'm not going to talk to the street. I'm not going to give any guidance. I don't need a damn dollar from anybody else. The business is wonderful. Okay, so that removed a big cloud. The next question is, okay, maybe they're not crooks, but are they good managers? How do we know about other decent people? How do we know about that? But I always view this job as investigative journalist. Most people who have built businesses also have a big personality, have a history you can go to audit, have lived a trail of evidence of what kind of person they are and what they have done, how they deal with the different situations. It is not that difficult. But if you try to be that 5%, that's what you do. You go to see their community. You go to the church or synagogues. You go, you know, you go visit everybody. You sort of get yourself to be part of that. And you introduce yourself to all their friends and families and neighbors. Don't just call them. Go there. Spend a few weeks there. It's worth it. Just to spend as much time as you can possibly be to try to find him. Find what he has done to his community. What does neighbors and friends say about him? That tells you more about this personality. This fellow actually only graduated high school. Never really went to have a college. Relatively simple guy. But a nice, decent guy. Has been very philanthropic. Go to synagogues, but not terribly devoted. The more interesting thing, he has a son who actually went to business school as well. It was actually my age at the time. It was in the mid-30s. Early to mid-30s. And at the time, I already assumed to be a COO of the company. So I did all the things I suggest to all of you. I did it further. And then I really know what's going on in that family. It turned out this is one of the most admiring family I've ever met. They are people of the highest integrity. They're wonderful. And they also happen to be brilliant businessmen. So after all of that, the stock actually is still trading right around 30s. Did I miss anything? You sort of say, probably not. I didn't miss anything. So what do you do at that point? Buy. How much do you want to buy? Suppose we have $100. How much is that? $200. Okay. Well, I like to talk to this class because you guys are not polluted yet. Now, if you go to join a fund, the first thing people would tell you is, oh, gee, don't do anything more than 25 basis points, and then your goal is maybe 50 basis points, you do 1%, that's 100 basis points. They use a basis point. So every number sounds big. You know, boy, we're going to do 50 basis points. That's a big deal. That's what it's like. So keep your innocence because right now what you're thinking is the common sense. Think about how much effort you put in to get this damn thing right. Think about how good it is. You have virtually no downside. You're trading roughly about five times. And the next thing I did is I actually went to all the different stores to see why in the last few years the margin improved substantially. It turned out there was a fad going on, especially in the inner cities, that all the little kids want to have, you know, the Timberland shoes and gin. All the store managers tell you they couldn't really get enough stock. So I put a shitload of Timberland. Anybody know what happens afterwards? Well, the next two years, this damn thing went up seven times. And the first meeting, guess who, you know, how many people showed up? It was him, me, and another analyst. Three people. And the last analyst, when I sort of went to kind of, you know, somewhere in 2000, the end of 2000, the room is just absolutely filled with nearly 50, 60 people. And the major street brick house kind of initiated some kind of coverage. So that's now I know when I have to sell. So so everything. 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리루는 이 외에도 투자에 있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번은 다르다라는 게 투자 세계에서는 금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리루는 2번은 다르다가 틀렸다. 2번이 다른 게 아니라 매번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이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은 있지만 지금의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할지 한정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다른 거고 매번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현재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 리루가 존경하는 워렌버핏의 생각과도 좀 통하는 바가 있는데요. 워렌버핏이 이제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지금을 현재의 상황을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는 가장 지루한 날도 과거의 어느 날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생리로 비춰볼 때 투자라는 것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과거로 현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라는 게 매번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왜 리루는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크로도 그렇고 특히나 기업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그 기업이 과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루에 대한 소개였고요. 워낙 이 인생에 굴곡도 많고 실력도 대단한 투자자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리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리루에 대한 얘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